자 요한복음 106번째, 하루 말씀 12번째, 우리 제자 중 하나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날씨 31도까지 올라가네요.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류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동께를 맡기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우선 가른 유다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초적으로 가른 유다 하면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고 하니까 먼저 그의 출발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의 출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른 유다의 제자로 행적은 뭐냐면 귀신도 쫓아내었고 병도 고쳤고 전도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건능을 주시니라 마태공 10장 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호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능력과 건의를 주시고 열두 제자 중에 있는 가른 유다죠. 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복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본회사 전도도 하며 전도,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정말 온전한 제자였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도 그래도 똑똑한 제자여서 이제 회계를 맡아볼 정도로 그렇게 총명함을 가지고 있는 제자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이 가른 유다는 원래 나쁜 놈이야 원래 악한 놈이아로 가면 안 됩니다. 그도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가른 유다와 달랐을까요?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태공 26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화를 낸 거예요. 지금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 연봉이면 그러니까 하루로 치면 300명의 하루 품삭이 나가는 그런 돈을 너 이렇게 허비해? 뭐라고 하냐면 허비하느냐? 붕괴합니다. 허비해. 누구한테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 존재였던 거죠. 아직까지 그냥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먹을 거 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니까 속된 말로 만만해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향유 한 근 그것의 가치가 굉장히 큰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 어디 있을까? 그들이 목적한 바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존재는 그것보다 더 낫게 보았을까요? 다시 얘기하자면 마리아의 향유 옥합 도유 그것을 붓는 행위는 마리아와 예수님 외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거구나. 그거와 마리아가 온 몸과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을 낭비한다고 했고 허비한다고 했고 화내고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물질이 아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제가 열이 오르네요. 이러한 마리아, 이러한 제자들입니다. 똑같아요. 욕망, 소유에 대한 망상. 돈 많네요. 100달러짜리네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돈은 소유가치가 아니라 도구로서 존재한다.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 돌다. 돈은 거죠. 돈은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로서 가지고 있으면 마음 편하고 뭔가 이렇게 든든하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지 않고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가론 유도와 제자들, 모든 인류 소유에 집착하다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실존인지 까먹어버렸어요. 존재, 예수의 제자입니다. 소유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입니다. 존재론으로 살 것이냐, 소유로 살 것이냐. 이 갈등이 계속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러죠. 좁은 문으로 갈냐,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앞에. 이렇게 안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가다가 주님이 주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뭐예요? 나를 드러내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도구일 뿐이에요. 나에게 가진 은사, 재능, 재주, 다 이거 뭐죠? 나를 드러내려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는 돈과 물질과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즉, 분명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다. 이게 예수님의 명예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가지고 있는 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온유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있으면 어깨에 힘이 올라갑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른 유다 그리고 제자들. 가른 유다 그 은밀한 욕망을 숨겼습니다. 가른 유다는 왜 자살했고 여러분, 배신은 유다만 했나요? 유다는 뒤에서 조용히 은밀히 했지만 베드로는 정면에서 예수님을 보이는 데서 세 번 부인했죠. 가른 유다는 그 은밀한 욕망을 숨겼습니다. 제자 특히 베드로는 예수 앞에서 배신했지만 결국 통과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러냈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다이도 그랬습니다. 은밀히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 그걸 다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나. 그가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걸립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입니다. 어둠은 빛을 쬐야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가른 유다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욕망과 악함과 정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라. 그러면 그가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사람한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그 약점을 잡고 이용하죠. 사람에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래서 다위에서 뭐라고 할지? 10편, 51편은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은 나한테 얻고 주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죠. 구원받은 도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둑입니다. 도둑으로 인생을 끝내지 말고 구원받은 도둑이 되는 겁니다. 뭐죠? 그 도둑이 바로, 그 죄인이 바로, 구원받은 죄인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른 유다의 길과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그들은 제자였어요. 똑같았는데 끝이 달랐어요. 하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제가 죄인입니다. 죽을 제자였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교만이죠.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숨겨서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고 보면 일이 더 크게 벌어져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혼날 때 혼날 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해결되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 주시고 전 세계적인 개화와 굶주림이 또 일본의 홍수 등 아픔과 고통의 땅에 위로 회복이 임하게 해 주시고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특히 연약한 개척교회와 성교지 위에 하나님의 보지는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물질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정예배가 흩어지는 공동체 위에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래된 책방 이렇게 같이 구독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